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포항시는 지진 피해가 컸던 흥해 대성아파트 부지에 특별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흥해 지역의 부흥을 이끌 핵심 앵커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거주민 복지 향상은 물론 획기적인 생활 환경 개선으로 인한 인구 유입도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12월 28일 흥해 공공도서관과 아이누리 플라자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대성아파트 부지에 380억 원을 투입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공복합시설 흥해 공공도서관과 아이누리 플라자를 건립합니다. 흥해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본래 기능과 함께 음악 강당 등을 갖춰 전국 최대 규모의 음악 특성화 도서관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아이누리 플라자는 시립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영유아 교육 및 육아 지원 시설로 조성됩니다. 아울러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에는 공공도서관과 아이누리 플라자뿐만 아니라 북구보건소와 트라우마 센터도 함께 들어서며 공공의료 및 보건을 책임지고 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외상 치유와 심리 안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획기적인 생활환경 개선, 인구 유입 등의 파생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진 피해의 단순 복구를 넘어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재난 극복의 상징 지역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한반도 동남권이 광역교통체계를 갖췄습니다. 동해남부선이 개통해 포항과 부산 80분 시대를 열었는데요. 시는 생활권 통합과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023년 동해중부선 완공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12월 28일 포항시는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광역을 거쳐 포항역에 이르는 동해남부선 개통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연일읍 자명리와 울산 남구 삼산동을 잇는 동해남부선 울산 포항구간에 대한 복선 전철화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됐으며 18년 만인 올해 전 구간이 완공됐습니다. 동해남부선 개통과 함께 2023년 내 KTX 이음열차 운행으로 포항 부산 간 이동 소요 시간이 기존 145분에서 76분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특히 동해남부선은 비수도권 지역 중 처음으로 대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전철로 그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이와 함께 포항과 강릉을 연결하는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철도 건설 사업과 포항동해전철화 사업도 2023년 준공 예정으로 동해남부권과 중부권의 생활권 통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는 동해남부선 개통에 따라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영덕, 울진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며 포항이 환동의 교통중심지로 도약하도록 노력합니다. 포항시가 2022년 포항시정 시무식을 가지고 힘차게 새해를 열었습니다. 올해 시무식은 환호공원 내 스페이스워크에서 열려 이민년 한 해의 시작을 더욱 뜻깊게 했는데요. 희망특별시 포항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3일 포항시는 2022년 포항시정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무식은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스페이스워크에서 개최됐으며 특히 이날 행사는 포항시 안내로봇, 포보시진행에 첨단과학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제고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신년사와 공무원 헌장 낭독, 시정구호재창 등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포항시는 2022년 시정운영 슬로건을 희망특별시 포항으로 삼고 시민과 함께 더 큰 포항을 향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12월 31일 2021년 정책기획단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책기획단은 포항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 아이디어 연구팀들로 이날 발표회에서는 5개 팀이 포항시 복합 시니어타운, 도심 속 텃밭 정원, 마을 단위 소득 창출 및 사회기업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시는 정책기획단의 아이디어가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1월 1일 호미곳 해맞이 광장에서 2022 포항시민 희망 신년인사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서는 신년사 낭독, 올해의 사자성어 발표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년 세레모니도 이어졌습니다. 또 호미곳과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에서 새해 첫 일출을 2원 중계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호미곳 일원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포항시는 2022년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위험 요인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요. 건강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북구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